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변치 않는 사랑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사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말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구원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실제로 에베소 성도들과 상관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감춘 보아 진주라 하더라도 찾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앞에 보석이 있고 다이아몬드 진주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소원하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 가치가 우리에게 아무 관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비한 계획을 준비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하실까요? 하나님은 천사들만을 위해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나라를 결코 예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를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자라는 뜻인데 목사도 성도요 또 장로도 성도요 권사도 성도요 집사도 다 기본적으로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직분상 목사님 또 장로님 그렇게 부르고 직분이 없는 분을 성도님 이렇게 부르지만 모든 교회 멤버들은 다 기본적으로 성도입니다 누군가를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미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안에 너희도라는 말이 있는데 너희가 역시 믿었던 그 안에서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너희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도 역시라는 말은 유대인인 우리와 마찬가지로 너희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마찬가지라는 뜻일까요? 무엇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사이에 큰 벽을 쌓고 있을까요?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매우 뚜렷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우 오만하고 자만에 빠진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오만함과 방자함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 로마 제국의 황제라든지 독일의 히틀러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처참히 학살을 당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그 재앙을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강력한 편견의 벽을 허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민이요 유대인들만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렇게 자만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유대인들이 독점 특허를 낸 하나님의 복을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바울의 선포는 이방인들에게도 물론 너무나 충격적이고 파격적이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하늘의 특별한 선민의 복을 왜 이방인들도 받을 수 있다고 전하느냐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이 세상의 어떤 파격적인 조건보다 더 파격적이고 더 탁월하다 예수 안에서 모든 조건들이 평준화가 되고 그리고 동등해진다고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파격적이다 그 말입니다 실상 그 당시 이방인들의 신앙은 대부분 미신과 우상 숭배, 신들의 전쟁, 그리스 로마 신화가 고작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현대 문화의 바탕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거짓 이야기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한 땅의 것들을 숭배하고 탐하는 이방인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돼지라고 그랬어요 땅의 것들만 구하던 이방인들도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아닌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유대인들과 함께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편견, 사탄이 세워놓은 악한 고정관념의 벽을 헐어버릴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을 반복반복해서 그의 서신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처우 가자 그렇게 전도하면 10중 8구는 뭐라고 그럽니까? 뭘 천국식이나 바라는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리고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죽은 다음에 천국을 바라냐 그것은 욕심이다 이렇게 또 매우 도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영혼이 그냥 없어져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죽은 후에 미래를 소망하는 것은 어리석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누구에게나 죽지 않고 영혼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있다고 하면 누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만일 영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이 정말 있다면 사람이 죽어서 그냥 없어진다든지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갈 데 없어서 이곳저곳 헤매는 노숙자와 같아요 물론 구천을 떠도는 귀신도 없습니다 그 귀신은 마귀의 쫄개죠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영혼을 갈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단지 영혼, 영생을 얻을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부인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소망 없는 이 세상의 감옥에서 포기와 체념의 사슬에 묶여 저 높은 하늘의 영광을 향해 날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놀랍고도 파격적이고 어마어마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인생을 체념하고 구천을 떠돌아야 한다는 막막함에서 벗어나 소망과 희망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 탁월한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분명히 에베소 성도들도 예수 복음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로마의 덧없는 신화나 거짓신의 썩은 동아줄을 잡고 아둥바둥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도 역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확신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제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고 그의 피를 통해서만이 죄삼을 받을 수 있고 죄삼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매우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뜻 들으면 상당 무게하기까지 합니다 거짓말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보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은 다 헛것이며 당신들을 이 죄악의 불행에서 인생의 질구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행의 시작은 죄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의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악을 벗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이 매우 간단한 구원의 진리를 듣고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진리가 바로 보금이고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보금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구원의 보금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구원의 진리를 단번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천국에 간다는 이 진리 이 보금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매우 황당 무게하게 들린다 그 말입니다 말도 안 돼 한 번 믿었다고 해서 어떻게 천국에 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구원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소테리아 원문에는 소테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안전한 상태 원래 이 구원이라는 소테리아라는 원어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안전하게 산다 그런 뜻으로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로마는 헬레니즘 문명을 세상에 뻗들였는데 그들의 종교의식 안에는 위기로부터의 구출을 기념하거나 기대하면서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 소테리아이며 소테리아 축제는 16가지나 있고 BC 279년에서 278년에 켈트족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델포이에서 열린 축제가 가장 유명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테리아 구원 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세상의 헬레니즘 문화에 소테리아 축제라는 것이 구원 축제라는 것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이교도인 헬라 축제의 용어인 소테리아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는 구원의 신앙적인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넘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구원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교도 축제에서 그 명칭을 따왔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대부분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축제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소테리아라고 하면 무슨 단어인지 알아요 구원받는다 편안하게 산다 그런데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가지고 참구원 영원한 구원 변치 않은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참구원은 그리스 축제인 소테리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독생인자인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만든 일시적이고 쾌락적이며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사무이 하나님이 상세전에 이미 예배하시고 시작하신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을 얻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일시적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태 소테리아가 있습니다 어떤 황제나 또는 왕이나 혹은 대통령이 나타나서 일시적으로 태평성대를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육신적인 지상천국은 권력 다툼으로 다시 전쟁이 오고 세월이 지나면서 다 낡아지고 쓰러지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소테리아도 있습니다 건강, 젊음, 아름다움, 힘, 권력, 재물, 이 세상의 쾌락 그러나 이런 것들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시들어가죠 과거에는 내가 건강했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내가 힘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리고 쇄하지 않는 구원을 갈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들이 점점 약해지고 시들해지고 사라져갈 때 진정한 구원은 무엇인가? 진정한 평화는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하고 시들지 않는 그리고 쇄하지 않는 하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선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드럼에서 나고 드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바울은 우리가 진짜 정말로 들어야 할 말씀은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원한 삶을 주는 말씀 그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정보의 바다지요 모든 듣는 것이 다 유익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정보는 실시되대로 변하고 어떤 때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지만 아는 것이 병이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몰라서 안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더욱 안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고원과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우리가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걱정, 의심 또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을 quiet time이라고 그러죠 조용한 시간 그래서 조용히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또 은혜가 오고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세상 걱정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믿고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격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말을 매우 고상하고 지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나중에 보면 음흉하고 흉측한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사람의 말이 진실하면 그 인격이 진실하고 말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칭을 주신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즉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인치신다 이런 과정이에요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현재 이 시간, 이곳에서 다시 말하면 실시간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사부수 없는 분처럼 보이죠 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가 2000년 전에 다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세전에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중개해 주시는 분이다 그 실시간이라고 말하면 잘 아시죠 지금 눈으로 보여지고 지금 실행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인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과거에 노예를 자신의 소유로 표시하기 위해서 불도장을 팔에 새겼습니다 또 가축을 자기 소유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귀를 뚫거나 또는 가축의 몸에다가 불인두를 짖어서 표식을 했어요 바로 그것이 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인치십니다 물론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성령은 우리를 인치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36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기를 통해서 이미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영혼을 인을 치는데 성령의 인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박한 마음을 깨뜨리고 부드러워져서 마치 순한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벌의 신자가 나의 양이다 그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내 영혼이 지금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행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인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심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죄를 끊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약속은 영원한 하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은 우리 영혼의 인을 치시고 실시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탄과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의 탐욕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작심삼일을 해서 내가 죄를 이기고 잘못된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 발버둥 치고 이를 갈아도 안 됩니다 금방 쓰러져요 3일도 안 돼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길 거룩한 길을 살기 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계속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당번에 완성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몇 번의 실수 또는 여러 가지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게 된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인침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고 하니까 막 방언을 하고 막 환상을 보고 개시를 보고 천국에 와서 뭘 보고 와서 내가 환상을 받다 이것은 귀신의 역사가 더 많아요 그런 경우는 진짜 성령 역사하시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물론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단히 힘쓰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현재 진행형을 에베소 성도들은 누리고 있다 그랬어요 역시 우리도 구원의 현재 진행형 성령의 실시간 역사심을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구속하신 그 영광을 찬미하라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찬미하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또 미래에 천국 갈 때 그때만 역사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발자취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실시간으로 우리와 함께 발자취를 맞춰서 그리스도의 길, 믿음의 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고 옆에서 북돋아주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 성령의 인체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임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라 이렇게 사도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죠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여와를 찬양하라 간단하게 말하면 여와를 찬양하라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과 마귀와 지옥에서 구원하신 여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단순히 우리가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할렐루야 돈 벌어서 좋습니다 출세해서 할렐루야 그거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돈 벌었는데 출세했는데 잘나가는데 할렐루야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과 마귀,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여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외하신 영원한 구원의 약속과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실시간으로 성령과 함께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